자, 서울시장 얘기는 하나도 안 하네 상대 후보로서 안철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짧게 가보죠 이름에 다 있지 않아요? 김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어디 라디오 방송에서 그냥 저는 이름도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갈치자 행보를 한 사람에게 서울을 맡길 수 있습니까? 딱 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다 그냥 내가 안모씨를 지칭한 거로 나오는 거예요 아, 기자들도 다 이렇게 느끼나? 이렇게 생각했죠 자, 짧게 짧게 가보죠 나경원 전 의원은 상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 이름에 있어요 경원의 뜻이 뭔지 한번 보세요 오세훈, 오세훈 전 씨 거의 있어요 이름에 세훈 처세에 도움이 되는 교훈 이런 뜻이거든요 처세를 잘 아시잖아요 조건부 출마 이런 거 조건부 출마 좋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지금 우상호 의원은 출마를 했고 박주민 의원은 뭐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할 수 없을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선 출마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우상호 의원도 뭐랄까요 우상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잘 대중 나라한테 전달 안 된 케이스죠 그런 면도 좀 있죠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당내 탄탄한 지식 기반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당내 기반이 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 낮 불쏘시기 할 때 서울시 조직위원장이었어요 좋은 정치인 맞잖아요 우상호 의원이 아니라 본인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호 의원도 저는 좋은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전공이 도시지리학이에요 정치지리학, 경제지리학, 인구지리학, 도시지리학 이렇게 배워요 최근에 지리의 힘이라는 책 아시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책을 안 읽고 네, 네, 네 그런데 그 지리의 힘의 서문에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지리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없었죠 네, 네 도시에 대한 관심이 제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오랜 머릿속에 축적된 제가 그래서 도시를 걷다 이런 것도 시리즈로 쓴 것이 꽤 있고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이것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쾌적한 삶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 그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된다면 내가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던 도시를 설계하고 그 속에 사는 삶을 설계하고 그런 거 꼭 해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기회로 다가왔기 때문에 덥석하는 것만은 아니다 네, 원래 제가 좀 그래서 서울을 걷다라는 책도 내고 그래갖고 서울의 뒷골목 이야기 뭐 이제 이런 것도 낸 적도 있어요 물론 보시지 않았겠지만 그런 관심, 오래된 축적의 시간의 관심, 그리고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 저는 사실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대권으로 가는 진검다리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해요 일단 전화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은 정청내 의원 전화예요 기가 가려운가 봐,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아 서울시장은 저는 진검다리가 아니다 네, 대통령의 진검다리를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